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오늘 작품은 라라라 16카운트 퍼월 작품이고요 택과 리스타트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 설명드릴게요 왼발에 체중 실으시고 오른발로 앞에 포드 터치 오른발 백 하면서 오른발 체중 이동 하시고요 왼발 다시 백 터치 왼발 앞으로 스텝 놓으시고 왼발 체중 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 포드 터치 뒤로 백 왼발 백 터치 왼발 앞으로 스텝 놓고 카운트 해볼게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자 1번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터치 하면서 힙험프 하겠습니다 오른쪽 힙험프 왼쪽 힙험프 오른쪽 힙험프 자 오른발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터치 힙험프 똑같이 갈게요 힙험프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오른쪽 4분의 1턴 포워드 왼발 포워드 카운트 하겠습니다 2번 카운트 1, 2, 3, 4, 5, 6, 7, 8 1번, 2번 연결해서 카운트 다시 해볼게요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정면 보고 다시 한번 카운트 하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